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얘는 근데 왜 이렇게 졸고 있어 달 구경 좀 하려고 여기 세워두고 하늘 좀 보고 있었더만은 여기 뒤에 달리있다 이쁘다잉? 아무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어딜 가볼까 상태인데 진짜 어디부터 가야된대 음... 줌 빼봐 4당 위주로? 일단 높은데 올라가서 좀 볼까? 여기 집어두고 이동 워프 타고 높은데 올라가서 쭉 훑어보다가 어 저기 좀 신경쓰인다 하는데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서 구경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방패서핑 어떻게 하는거야? 상태에서 점프에이 내가 저걸 안 눌러봤었나? 아무튼 또 높은데 올라가니까 저기 올라가서 서핑도 한번 해봐야지 이거지 여기 추운데요?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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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거 아니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이거지 방한복 장비 이거 말고 더 좋은게 있나? 이거? 그놈이 그놈 같긴 한데 바지도 입어줘야되니? 어 좀 괜찮네 이제 무사 누구지? 오케이? 음...됐다? 오케이? 아따... 밖에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쩌네 춥네 만에 두다가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교차가 장난이 있는데 여기는 후! 춥기만 하면 다행이지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애한테도 지금 쫄어가지고 으 쏠기가 나오네 어디 보자 일로 올라가면 되나? 내가 마크집어둔 데가 어디야? 저거 뭐야? 저런게 있었나? 응? 이따 올라가볼까? 토네이도가 이렇게 점프해서 이따가 쭈우후 오케이 뭐지 저게? 용같은게 있었나? 아 용이 있긴 했었지 지렁이 마냥 날라댕기는 그런 애들 그거 말고도 뭐 있다 하지 않았었나?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일단 가보자 응? 흠 흠 뭐..뭐..뭐..뭐..뭐..뭐..뭐는 뭐..뭐..뭐..뭐..뭐 배는 게 없는데 으응? 아.. 내려갔어야 돼? 나 기껏 올라왔어 야 못내려가 흐흐흐흐흐 잠깐 어디로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그냥 방패타기 그거 하면 되는건가? 배운김에 한 번 바로 해볼까? 이렇게 가도 되나? 으으으으으 방패를 썼으면은 이거 중간에 죽었겠는데 잠깐 이거 야 페러셀러 책도 없는데? 에잇! 그니까 요~~ bouncy를 방패타고 쭉 내려가면 좀 빠를러나 페러셀려보다는? 어떻게 했때랴? 방패 들고 점프에잇? 근데 이거 하면은 방패 내구도 갈리지 않았었나? 모르겠다 옛날에 어아아아아앜 옛날 푸스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이러고 스노우보드 타면서 난리 푸스 치는 거 짤라앗여앰야야라ㅜ shortened 너무 앞으로 갈라 하지말고 옆으로 좀 잘 타 보자 길이있나 지금 나 그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럴이럴이럴이럴 어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를 바위길로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쭉 가면 되는구만 응 시간 널널해? 안 널널한 거 같냐? 널널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흐 진짜 오랜만에 본다 코러그 열매 똥덩어리 열아홉 개 있었구나 여태 빠이 이리부터 다시 올라가야 돼? 아 나 내가 갈려고 했던 게 저기 지금 가운데 저기 뭐 뭐 뭐꼬 저거? 샌가? 신문지 태워가지고 쪼각이 날라 당기는 것만 여기는 저기를 가야되는 건가? 내가 어디 갈라 했었던 거야 여기 지금 멀리서 나면 잘 보이는데 가까이서 오니까 어딘지 분가냐 안가냐 원 어 어디냐 어 저긴 맞는 거 같네 어 뭐 뭐 뭐야 저게 일로 가는 길은 맞고 근데? 길 좀 많이 흠해 보이네 어떻게 또 올라가야 되는 거고 쟤 뭔지 몰라도 큰게 날라 당기는 것 같냐 나 이 주변에서 저런 거에 관한 얘기를 누군가는 해줬었겠지 내가 찾아볼 생각을 안해서 그랬지 어디로 가야지 편하게 가냐 근데 이거 여기 수정 탑 얼음에 뭐해 이거 여기 위에서 쭉 날아가면 좀 괜찮을라나 토네이도도 지금 마침 쿨도 다 찼고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높다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높다? 이 옆에서 올라갈까? 어요요요요요요요요 제대로 보면 제일 높은데 흡 흠 흠 흠 참 뭐야? 이렇게 날아다기냐 맴가? 그 왜 이렇게 또 어두워지는 거 같냐 일단 가보자 뭘까 저게 뱀? 까시나무? 아 모르겠는데 뭐 땡강땡땡땡거리는데? 움직이나? 아 눈깔 붙어있는거였구나 아 뭐길래? 뱀비늘같은거 같기도하고 에휴 핑 왜찍어 핑 왜찍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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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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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를 찍은거 이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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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탬플 여기다 찍어놨구나 얼추 비슷하긴 한데 높은데 하니까 삭제 오케이 눈을 어떻게 해야되나? 헐 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헐 어떻게 들더라? 헐을 헐 이 헐 말고 화살 화살 화살로 해가지고 하늘에서 높이 떠있을 때 활 쥐면은 나만 슬로우 모션 돼가지고 쉽게 쏘지 않았나? 그걸로 눈을 어떻게 파바바바바바박하면 되지 않을까? 딱 높은데 어디까지가 이제 쟤가 날 인식해가지고 그것도 모르니까 오 오오 발이 닭발 오오 이쪽이 얼굴이었네 얼굴 맞지 이거 오오오 써볼까 에이 어 어 안 깨지는데 에이 어 땡 하는데 그냥 뭐지 보스전 같은게 있나 오오 얼굴 좀 가까이 보자 아 너무 가깝다 이 이 이걸 자 어 안되네 가까이 가봐 그럼 아 쟤 뭐 있다 뭐 있네 응 나 그걸로 안왔는데 오 뭐 이게 요신상인가 저게 뭔상이었더라 쟤 눈깔을 왜저래 눈 뜨고 자는거야 이 샘에 잘 오셨습니다 샘 그게 뭐였더라 그게 뭐였더라 이곳에 있는 것은 이 지혜의 샘의 사자 라네산의 푸른 정령 넬드래곤 으으으으 고대로부터 고대로부터 사람들 몰래 이 땅에 정령을 다색이는 여신의 하인 이 등치로 몰래요? 말이 돼요? 흐흐흐 하지만 지금은 제한 가논이 퍼뜨린 사악한 원념에 사로잡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괜찮은거 같던데 극복의 증표를 얻은 자요 푸른 정령 넬드래곤을 원념으로 대방시켜 그 힘을 보여주세요 흐흑 눈에 부릅뜨셨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되나 이제? 라네산의 보물을 찾아라 이런게 있었네 일단 한발 쏴보면 되남? 어떻게 되남? 지혜의 샘 에이 된된놈 에이 좆봐봐 에에에에에에 왜 눈감았네? Mo jetztizations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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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여기 기금 있다 타고 올라가라인거겟죠? 에에에에 Kan 왜 올라가다봐라 그렇게 낮아이그? 아에 좀 올려줘 뭐올케 어정쩡해 이거 내 읽어봐 암맘마도 타고 올라가서 눈쏘세요 이건데 아 좀 올려줘 아우 왜이렇게 시원찮아 올려줘 그래 돌려줘 지금 눈이 어디어디있는거야 다리있는쪽에 다있는건가? 꼬리에는 없는거 같고 안녕 여기있으면 쏠수 있겠다 야 이쪽봐 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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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얘가 여기서 돌기만하는거지 공격은 안하고 착한친구네 이리로 또 올테니까 저 등짝도 있는거 봐가지고는 진짜 한번 위로 올라가야겠구나 여기여 이쪽 한번 봐줘요 내가 올라간다 그냥 흠 흠 흠 흠 하나 이거 맞냐 이거? 가자 엑 엑 엑 엑 엑 엑 앗 따 그거 발목 나갔다 이거 잠깐 등짝에 있는거 하나 해가지고 요기 남은거 같은데 너 어디 갈거야? 뭐 할거야? 어 어 얼굴로 좋은건 좀 그래 맞박이는것도 어떻게 해줘야되나 눈 안뜨는데 맞박을 어떻게 해줘야되나 어디가는거 어디가? 갈거야? 아 아 왜 좀더있지 같이가 너 멀리간다 야 뭐하고 그렇게 또 저기 어만데를 좋아할까? 잘하면 닿겠는데 머리쪽으로 하자 안가지는거 같냐 지금 너무 멀었고 요기 오케이 흐흐흐흐 어디갈거야 또 여기 어디 여기 있을거야 여기? 어디갈래? 여기 배만 남았는데 갈갈갈거야? 아 짐 날라댕긴다고 편하게 댕기네? 나는 땅보느라 그냥 정신을 못찍는데 저기 사당? 아니구나 연구소? 뭐였지? 응 갈거야 어디로 갈거야 그렇게 멀리나 안가나?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멀리 갈거 같네? 음 저 위엔 탈수가 없나? 응? 용하면 등짝에 타가지고 같이 댕기고 그 그 그런 느낌 아니야? 드래곤볼 응? 엔딩에서 손오공이 짝관한 몸으로 타고 가는 그거 GT 그랬나? 응 GT는 잘 안봐가지고 일단 산 중국측인지 쨉관한 산까지는 오셨는데 아 왜 또 땅을 끼고 저렇게 배배 꽝 보이나? 반짝반짝하네? 아不管 나무가 다 쓸리네? 나 치이는거 아냐 이거? 야야야 가지 말아봐 어디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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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용 용 이전에 이것 좀 어떻게 야마! 꼬르그지 너 왜이렇게 빨라 여기 죽고 조사! 히히 걸렸다 이걸로 20개 빠이빠이 용 어딨냐? 여기로 오지 않나? 여기 쓸리는 자 일텐데 아 나 제품 깍고리는데 쓸렸나봐 어디서 해야지 쉽게 쓸려나 흐음... 멀어... 에이 어디로 올까? 음... 응? 결국엔 이쪽으로 오니까 여깄다가... 뺨을 땡구... 이씨... 아 근데 벌초 자란다 해? 여기 있으면 나무중이 원없이 죽는 거 아니야? 나무 자를때마다? 괜찮은데? 나뭇... 나뭇가지는 무기였지? 죽을 필요 없는 거였고 여깄으면 안 맞겠지? 응... 자... 오케이... 아 지사기 좀 태워주지... 지 혼자 돌아가는 거 봐라? 터지나? 으으... 전 모습이 더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왔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들어가는 몸을 쏘도록 하세요 그것이 이 땅의 정령을 해방시킬 마지막 의식 예... 그럴 거면은... 그냥 목 대라야... 어딜 쏴야 돼? 눈? 코쿠냐? 저거... 네... 쏘라니까 쏜다 난... 얘가 시켰어요? 저거... 저거... 으이... 여기 있는 용기의 증표... 이 지혜의 셈에 정령 내일드라곤의 비늘을 바치세요 아 결국 또 바치라고? 아 난 또 뭐 이거 가지고 갑옷이라도 만드는 줄... 이렇게 등직한 거 버리는 걸로? 음... 내일드라곤에서 떨어지나온 귀한 비늘 내부엔 초저온 냉기가 축적돼있다 요기에 쓸 수도 있지만 먹게는 아깝다 비긴만 날 거 같애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말거면 되나? 기도 아 기도잖아 이건 내일드라곤은 해방되었습니다 비늘을 이 셈에 바치도록 하세요 바치라 하는 게 그냥 버리면 되는 건가? 요걸 어떻게 벗기더라? 손에 들기 유비 오우 그러면 나 뭐 좋은 거죠? 뭐 좋은 거 있어? 꽁꽁 스며났는데? 사당? 아니 길은 열렸습니다 가도록 하세요 아깝다 좀 좋은 거 저 용을 응? 아나 사당 챌린지였네 이게 그래도 오랜만에 빽빽 소리 되니까 좋다 그래 지타 싸미의 사당 아니 내일드라곤 어쩌고 했는데 뭔 지타 싸미야 사당도 와 이런데서 숨겨놨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사당하자 그래 응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였었나? 여기선 뭘 시키려나? 저기 전투 이런 것만 알면 참 좋겠는데 오랜만에 퍼즐하고 싶어 젤다식 퍼즐 이런 거 뭘 시켜줄려나 으흠 으흠 물 있는 거 봐서는 전투는 아닌 거 같고 아 아? 그냥 바로 먹여주는 거야? 지타 싸미 시간 이겨내고 여기가 좋은 것을 환영하더라 음 선물 하나 주기 참 오래 걸린다 배송 한번 길다 그래 어 뭐 들어있니? 뭐 호박 같은 건 아니겠지 아 왜 뒤돌아 짠! 빙설의 창 오오 좋은 건가? 흐흐흐흐흐 얼음으로 재료됐다고 전해지는 마법의 창 창 끝이 푸르셀말게 빛날 때 공격하면 냉길블랙 뿜어 상대로 얼어붙기 얻는다 괜찮고 없기도 하고? 근데 템창이 터지네 그나마? 아 이게 아니라 뭘 버리지? 로드는 잘 썼는데 프리즈가 있으니까 아이스를 버릴까? 아 나뭇가지 버리면 되지 뭐 나뭇가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버리 쇠스랑 써? 안쓸거 같은데 왜 주었지? 보였서 일단 죽고 봤나? 아 그랬었지 쓰레기 버리고 열고 징기 가야지 좋아좋아좋아 내가 이거를 여기서 처음 먹은건가 장비 여기 땡 하면 오우 충전중 충전끈 찌르면 찌를때마다 얼음이 나가면서 게이지가 까이는거구나 다 다르면은 이렇게 돼있고 재충전에는 좀 걸리고 좋은거 맞아 이거? 모르겠네 애들이 얼어붙으면은 좀 괜찮겠는데 아 하긴 얼어붙는다 설명이 있었지 빙설보다 좋은거 아니야 그럼? 오케이 미일아 안녕 내보내줘요 아 나가는거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게 맞았었나? 그대말로 의심할 여지없는 용사 가논도 잡았어쓰야 오랜만이니까 좀 볼까? 극복의 증표 아 극복의 증표가 이거였구나 응 어떻게 골반 앞이 보이게 앉아있냐 꼬리가 아프겠다 저러가 나 지금 이게 몇개 찔지? 빠빠빠빰 다섯개 그러면 스테미너 한칸은 늘릴 수 있잖아 앞에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좀 올릴까? 스테미너 좀 이제 좀 올려두고 싶은데 체력은 저정도면 충분하잖아 응 되게 체력은 저거 체력개질 오버해버리는 음식같은거 그걸로 커버치고 스테미너만 몰빵해도 괜찮지 않나? 그래도 될거같은데 내가 지금 음식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기도좀 할게요 기도 으흠 스테미나 예 스테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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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바퀴가 늘어나는거지? 끝까지가 아 근데 또 그러려면 다 알아볼라면 또 사당도 무지하게 돌아야되잖아 한 네다섯바퀴는 될려나? 모르겠네 오케이 일단 여기 경치 눌러보겠다고 여기 올라온거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올라가자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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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경치가 흐흐흐흐흐흫 눈이 내려가지고 베는게 없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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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색깔 혼자 다른 건 뭐냐 또 돌, 돌 종류인 거야 그냥? 아이 핑 종군만 찍어 왜 툭하면 이거 찍는 거야? 아으 삭제 오케이 주변의 사당도 지금 저렇게 동거운 거야? 저 파란 게? 모르겠네 여기는 뭐 없나? 제일 높은 데인데 꼬룩 없어? 여기 꼬룩 없을 리가 없는데? 진짜 없어? 그럴만한 것도 안 보이냐? 어 돌 많다 채취해서 먹는 그런 거니까 굳이 내려가서 캐 보자 궁금하잖아 에이 내려와서 망치 있잖았냐나? 깡 야광석 아 굴러떨어진다 근데 어이 다시 위로 올라가봐 흐흐흐흐흐 아 이렇게 볼 게 없었나? 기껏 올라왔는데?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용들 여기 용이 세 마리 있었던가? 다른 용들도 한번 찾아볼까? 일단 네 갤 가볼까? 기껏 올라와서 뭐 용 잡았으면 됐지 뭐 구워로그도 하나 찾았었고 가자 이렇게 또 날라가다 보면은 못 보이겠지? 저기 사당인지 뭔지 푸르스름한데 보면서 가다보면은 뭐가 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까? 싶은데 요런데 이 산 그 그 그 그 그 그 저거는 음 그냥 얼음 그거고 스테미너가 이렇게 되나 근데 뱉는게 없네 너무넘나? 음 앗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에반데 아 날씨 참 시원하고 좋구만 어 비로 바뀐다 날씨가 꽝이었구만 뭐 날씨 왜이래 맑은 날 보기가 힘들어 저기 바..바다 아냐? 밑에 물 아냐? 강? 강..강줄.. 강줄긴데 밑에 저건 뭐여? 허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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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쏘는 애니? 아 모르겠네 나 가봐 따라가봐 저것 좀 쏴보자 근데 쟤 너무 빠른데 나 수영하면 힘든데 저쪽 주변에서 맴도는 거 보니까 내가 쏘는 애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괜히 수영하고 있었잖아 그럼 근데 어디감? 이제 어디감? 쟤네라도 한번 털어볼까 오랜만에? 근데 쟤 왜 이렇게 눈이 좋아 바로 물음패 뛰어버리네 어디 좀 기습할만한 아이 진짜 눈 좋네 잠깐잠깐 난 망치야 망치망치망치 잠깐잠깐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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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창이나 써볼까? 으잇 으잇 어유 털어 아 아파 아파 잠깐잠깐 옷좀 갈아입기 해줄래? 마사솔도 끼고 나 지금 이제 이거 안 입고 있어도 되잖아 방안복 뭐가 좋은 거였지 근데? 난 뭐 입고 있었냐? 이거지 연걸 이게 제일 튼튼할 그거였나? 모르겠는데? 맞겠지? 이 상태였지 그니까 잠깐 애들 체격이 보이네? 나 이런 게 있었나? 아잇 아유 아유 잠깐 이거 백 덤블링 같은 거 어떻게 하더라? 아파 아잇 이거 회피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감을 찾기는 커녕 키부터 기억을 내내야겠는데 그래 이 비 와서 미끄러지냐 비 오는 건 좀 그런데? 어어어어 고만 보려 임마 으억 쟤 목 쏜다 으어어어어 아이 이거 안 맞네 음마 원거리 좀하나 조 마내제 아 내가 못쓰는거지 이거는 야 아 머리 머리 맞는거 맞냐 이거 에우 창피었고 우우우 저걸 쏠려고 뜨네 좀 쏘나 야 아야 에이 아야 허 아 이거 다야? 별거 없었네? 괜히 쫄았네? 아 그래서 저기 덤블링이랑 회피 어떻게 하는건데 방패 든채로 어떻게 하는건가? 또 불순한게 이렇게 많아 아 근데 이거 별로 좋은거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 여기선 열어봐 백원 아이 뭐 천원밖에 없었으니까 좋다 하이고 근데 어디가야돼? 여기도 오랜만에 오는구만 여기 뭐 연꽃이랑 여기 뭐 있잖아 개도 있고 어 이게 다였나? 어휴 물 너무 많아 곱방이 필거같애 여기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나마 응? 내 머릿속에서는 되게 좀 침울한 느낌이었는데 응? 그건 아닌가 여기 아 누구였더라 되게 건치 같은 느낌의 상어머리 너였니? 그래 이 느낌이었지 허허허허허허 뭐가 고맙다는거야 근데 월론 알바본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일리아인 그대가 마을을 구하는데 힘을 빌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몇 년 전 얘기야 이게 쉽지 쉽지없이 비가 내릴 몬스터도 많은 길을 뜯고 마을까지 와준 것 루타의 공격에 비해 전기의 화살로 장치를 기동시켜준 것 내가 했었나? 그런거를? 기억이 안나 어떻게 했었는지 루타를 되찾아 미파 누님의 한을 풀어준 것까지 아 맞다 얘 이름 저 뒤에 동상 이름 비파 개였지 어 그대에겐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라 막몽가다인 나를 마지막까지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조라이 마을은 없었을거야 앞으로도 무슨 얘길 생기면 이 말에 들러줘 우린 언제든 그대의 도움이 될테니 아 정말 최고야 아 근데 거리감이 좀 너무 가깝다 가랭이가 너무 가까워 어 그댄 최고의 하일리아인 그리고 최고의 친구야 그럼 저기 좀 등 좀 태워주지 않을래 여기 관광좀 하고 싶은데 어 근데 여기 내가 왜왔더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뭐좀 찾아보자고 왔지 높은데서 좀 보자고 루타 신소 저기는 이제 못들어가지 않았었나 그럼 영락없이 여기 꼭대기 올라가야되는데 저 위에서도 코르가 하나 봤었던 것 같고 흐음 어떻게 올라가야돼 또 이거 왜..왜 건넜어 얘는 뭐 좋은거 숨겨둔거 없나 아 안 올라가지 이게 아 불가침 영역이야? 아.. 치산 놈 엫.. 뭐.. 없어요 뭐 좀 챙겨가고 싶은데 기념품 같은 느낌으로 이제와서 기념품 찾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저기 뒤에asis 따이빵하며 뭐 있나 뭘고 그런 느낌으로 있지 응? 오오오~~~~ 쥐뿔도 없네 제가 이거... 아 옷 갈아입어야 됐었나? 파도타기 같은 느낌으로 막 파악 치고 올라가는거? 그 옷이? 이..이거였나? 쪼락? 아닌데 이건 그냥 현 속도인데? 일단 입어봐 여기서가 안되는건가? 다른..뭐..진짜..아 되는구나 오르기 촤악! 촤악! 이겨보고싶었어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는거 맞아 여기 아무튼 됐다 여기 위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싶었으니까 이..지느러미인지 꼬리인지.. 꼬리지 이거?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네 어휴 여기서 그냥 쭉 가면 됐었나? 위로? 위로? 자 이거 올라갈 수..그게 되나 이거? 될거 같기도하고 아..아 안되나? 아..아 안되나? 하나 마지막 바랍! 오케이 그래 여기 코르그가 있었지 자 여기서 또 한번 보자 어딜 갈까 좀만 더 위로 어디 또 용같은거 안보일라나? 내가 어디서 왔지 근데? 저..설산인가? 어흥 저..여기 선 넘어가면은 뭐 있..있지 않았나? 저기 라..라..라인필이었냐 뭐였냐 저기.. 나중에 잡아야지 해놓고 몇 년 동안 안갔던데 하하하하 저쪽인가? 이 뒤쪽인가? 느낌상 이쪽이었는데 아무튼 거기도 가봐야겠구만 그럼 아 근데 난 딴 데도 가보고 싶은데 하하하하 아 너무 넓어 오O 벨벌 년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